오른쪽 거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오른쪽, 여기. 헉? 오른쪽 거는 너무 쬐끔만데, 뭐가? 뭐야? 자, 맨 오른쪽 거 볼게요. 뷰티다. 이거 헤어 스프레이랑 스프레이. 이거 왁스. 손을 대지 않고 쓸 수 있는 헤어 왁스와 왁스 상태를 픽스시켜주는 스프레이예요. 자, 볼까? 상대 팀 친구 한 명, 내 머리처럼 만들어주기인데? 하... 제 옛날 머리, 옛날에 이렇게 모이판이라서 모이 모으는 거 있었어요. 가운데로 모으는 건데 이 정도면 초콜릿 아닌가요, 초콜릿? 그러네, 땡 초콜릿. 스테레이예요. 그러네. 손에다가 굳이 안 묻혀도 이걸로 스틱으로. 그게 또 스틱 타입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왁스! 이 정도로 바른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왜냐하면 오빠 시간이 없어요. 이 정도로 바른다고? 이게 유세훈 씨예요, 이게 유세훈 씨. 이게 유세훈 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당수를 쳐서 기절을 시켜야 되나? 왜냐면 누가 봐도 이렇게. 이거 치면 바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잠깐만, 오세요. 우리 팀에 오세요. 비 온다, 비 온다. 비 오는데 좀 여기 안으로 들어갈까? 그니까요, 여기. 오빠, 일로 와봐. 오빠,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여기 앉아봐. 오, 귀여워. 새가머리 하실래요? 어? 새가머리. 아, 니네 뭐 사과가 뭔데? 아닌데? 오빠는 이 말을 넘겨. 넘긴 게 인물에 훨씬 살아. 뭘로 넘기면 되는데? 뭘로 넘기면 되는데? 뭘로 넘기면 되는데? 글쎄? 한 번 찾아볼까? 야, 니네 너무 투명한 거 아니냐? 딴 거 봐. 왁스 넣으면 되지. 너무 투명한 거 아니냐? 왁스 넣으면 되지. 어? 이걸로 되나? 오빠. 유세훈 씨. 뭘로 할 거야? 몇 개 골라보세요. 골라. 오케이. 오케이. 응. 이걸로 할게요. 네, 알겠어요. 앉으세요. 고른 거니까 대신. 앉으세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왜요? 아니, 아니.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잠시만. 왜 그러세요? 잡아. 토요나 잡아. 야, 세영아. 야, 세영아. 잘 해줘야 돼. 헤어제 풀리냐 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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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깨를 왜 깨물어. 아, 어깨를 왜 깨물어. 아, 어깨를 왜 깨물어. 나한테. 내 머리로 사서. 야, 세상에. 어머, 아니, 아니.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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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톡하다! 모르다인가? 와, 진짜 대박이다. 뭐라는 대로 한 건가? 대박이다. 끝났다, 끝. 유세훈이 대단해. 자, 실제로? 지금? 형, 지금 당대로? 응. 형! 세형아! 세형아, 세형아, 세형아. 쟤 힘쓸려 그러는다. 왜 지레 밥 먹지? 세형이 잡아오면 내가 바로 기절시킬게. 힘쓸려 그런다, 쟤. 야, 세형아. 왔다, 왔다. 야, 세형아. 왔다, 왔다. 세형아, 잡혔다. 세형아, 세형아. 세형아, 세형아. 세형아, 세형아. 세형아, 세형아. 세형아, 잡혔다. 세형아, 세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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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라도 해라. 야, 차라리 그거를 해. 나는, 나는 그냥 놔둬. 나는 틀렸어. 그냥 그거 해. 나는 틀렸어. 그냥 그거 해. 나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거 해. 나는 생각하지 말고. 이 생각 빨리. 빨리. 아, 보여주세요. 일단 보여주세요. 홍진아 학생 성공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텔레비전에 폴빈 나시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텔레비전에 에너지 때문에 폴빈 나시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케이. 이렇게 머리 만들기. 이렇게 머리 만들기. 땡 Drummond